여러분 안녕하세요 팀버갑니다 오늘은 좀 달라요 스타레아에 오디오 장착해서 소개한 영상이야 이미 많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냐 뭐 보스 오디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 DSP, 모스쿠니, 피코앰프, 사운드 힐러를 적용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만 프론트, 리어 스피커는 순정을 그대로 쓰면서 서브 오퍼만 교체했어요 아예 모든 스피커를 순정 그대로 사용했으면 DSP 적용 전후 소리를 비교할 수도 있었는데 서브 오퍼 유닛이 교체되고 서브 오퍼 구동을 위한 앰프까지 추가되었으니까 단순 DSP 장착 전후 비교는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렇다 해도 프론트, 리어, 순정 스피커들과 교체된 서브 오퍼, DSP의 조합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궁금하죠 자 맛보기 넘치는 그루브 작살이네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신나는 사운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남성 보이스 와 대박 이 부분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뚠뚠뚠뚠뚠뚠뚠 와 너무 멋있어요 그쵸 소리도 빵빵하고 영상도 멋있고 아 그냥 막 따라 추고 싶네요 댄스하면 또 저희 팀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리의 결과가 아무리 서브 오퍼가 교체되었다고 해도 자그만치 순정 스피커들이라니 정말 놀랍죠 이런 결과는 매치 3pp86dsp 사운드 힐러 모스쿠니 피코2 파워앰프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요 녀석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검증된 튜너의 사운드 튜닝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은 애플 뮤직에서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업그레이드 된 스타리아의 카우디오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케미컬 브라더스의 got to keep on 듣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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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즐겁게 보고 들으셨는지요 영상의 스타리아 차량은 오디오 외에도 썬팅을 포함한 여러 신차 패키지 항목 진행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런트 리어 스피커는 순정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서브우퍼는 포칼 P20F로 교체 장착했습니다 서브우퍼 인클로저 제작은 하지 않고 순정 서브우퍼 인클로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네요 순정 인클로저의 강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STP 플렉스 매트를 시공해서 강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브우퍼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인클로저도 문제지만 앞쪽에 조립되는 이 거대한 트림도 문제에요 이게 통짜로 만들어져 있는데 강성이 좋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펄럭거린다는 표현이 맞죠? 서브우퍼가 팡팡 쳐주면 여기서 잡수리가 많이 나겠죠? 해서 이쪽도 이렇게 STP 플렉스 매트를 시공해서 진동 방지도 하고 강성도 완전히 보강했습니다 방금 뽑은 새 차 오디오까지 장착해놓고 잡소리 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스타리아 순정 스피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DSP와 서브우퍼 구동을 위한 모스코니 피코2 그리고 사운드 힐러는 별도의 베풀 보드 위에 가지런히 배치해서 운전석 시트 프레임 안쪽에 깔끔하게 장착했습니다 SPDIF 시그널을 사용하는 보스 오디오 사운드 힐러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스뿐만 아니라 크렐, 메리디안, JBL, 렉시콘, 기타 등등 오디오 옵션이 추가된 현대 기아 차량은 엄하게 스피커선 잘라서 DSP에 연결하지 말고 왜곡 없는 헤드 유닛 본연의 신호 SPDIF 시그널을 그대로 DSP에 넣어줘야 보다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운드 힐러 꼭 기억하세요 차주부는 실내 바닥과 프론트, 리어 도어도 모두 STP 골드 방진매트로 방진방음 작업을 진행하셨어요 실내 전반에 진행되는 방진방음 작업은 보다 정숙한 차량의 실내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 즉, 청음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순정 카페트 밑으로 보이는 STP 골드 방진매트는 자부심이죠 자부심 든든하지 않습니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엠보싱 방음바닥도 진행하셨네요 흙이나 먼지, 과자부스러기, 심지어 액체까지도 손쉽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차량의 실내 관리가 너무너무 편리해집니다 팀보가 장인들의 손길로 꼼꼼하게 밀착 시공되었습니다 캬, 분위기 죽이네요 그쵸? 엔진에서 넘어오는 노이즈,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엔진룸 방음과 더불어서 대시보드 방음 작업도 진행해서 더욱 조용한 스타리아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묵직한 주행감과 뛰어난 방청 효과로 차량의 내구성을 한껏 끌어 올려주는 팀보가의 STP 골드 언더코팅 진행하셨습니다 팀보가의 언더코팅이야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영상에서 소개했죠 정교한 프라모델 도색을 방불케 하는 퀄리티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차일때 하시면 좋아요 안그럼 이렇게 하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망가진 상태에서 언더코팅 하려고 하면 아 골치 아파요 시간과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요 새차일때 쫀쫀하게 한번 하시죠 천장 리어모니터 장착하셨네요 17.3인치의 비클 시네마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리어모니터로 이것만 딱 켜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조용해진답니다 동승자가 차 안에서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셨네요 원하는 콘텐츠 보다 자유롭게 편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쓰임새가 많은 순정령 빌트인 트렁크 LED 보가 리플렉스 라이트의 두 번째 버전인 T2 장착되었습니다 3단계 광량 조절, 다양한 각도 조절은 물론 색상 변경 기능, 라스트 메모리 기능까지 적용된 신박한 빌트인 타입 LED입니다 캠핑, 낚시 같은 레저 활동은 물론 마트, 지하주차장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참 편리하죠 전멸 기능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차량 고장 등 유사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팅입니다 나노필름 NF9으로 모든 유리를 시공하셨네요 전면 유리는 NF9 1호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서 보면 운전석, 조수석 측면 유리를 포함해서 2열 측면, 후면, 듀얼 선루프는 모두 NF9 05로 시공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안쪽이 이렇게 잘 안보이죠 안에서 보면 바깥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는 팀보가 초절정 윈도우 필름 시공팀의 완벽한 결과물로 여러분도 해로운 태양열로부터 건강 지키고 쾌적한 실내 만들어 보세요 외에도 그래핀 유리막 코팅을 비롯해서 생활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는 PPF 피톤치드 연막 살균 전면 유리발스 코팅 타이어 왁스 코팅 가니쉬 코팅 실내 가죽 코팅 등 필수 카케어까지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카어디오를 비롯해 튜닝, 신차 검수, 신차 패키지, 수많은 옵션들 한 곳에서 모두 최고의 퀄리티로 작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1급 자동차 정비 매머드급 자동차 토탈 프로샵 팀 보가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밀도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을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팀 보가에서 원하는 옵션들 완벽하게 장착해 보세요 팀 보가는 여러분의 보다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 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걸 안 했네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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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